응용하기 세 번째, 컵 만들기입니다. 그 전에 다은쌤은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.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여러분의 예쁜 컵을 꼭 만들어주세요. 미니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컵의 외형은요, 이 포물면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. 위에 뾰족한 부분은 잘라주겠습니다. 그룹, 그 다음에 컵의 사이즈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면 되겠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네요. 높이도 조금 올려주고요. 회전해서 세우면 아래는 좁지만 위에 조금 넓어지는 컵의 외형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 컵 앞에 메시지를 넣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로 데코레이션 하면 되는데요. 다은쌤은 다은쌤을 사랑합니다. 그래서 알럽 뉴욕을 패러디한 알럽 하트 D2를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. 이 기본 알파벳 도형은 높이가 4입니다. 그래서 역시 하트도요, 4로 맞춰줄게요. 그리고 위치는 여러분이 알아서 위치 정도는 정렬을 사용해도 되고요. 아니면 추가로 스크러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이 있다면 예쁘게 꾸밀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역시 높이는 똑같이 4로 맞춰줄게요. 그리고 하나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밑에도 뒤집어서 하나 더 넣어야지 꾸미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니까 그 다음에요. 이거를 하나의 도형을 그룹을 짓겠습니다. 하나의 덩어리로 그룹을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얘를 이제 두께를 조금 준 다음에요. 이 컵의 위치로 위치를 돌려서 갖다 놓겠습니다. 글자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근데 글자가 조금 크네요. 크기를 줄이겠습니다. Shift키를 같이 누르고 줄여야 1대1 비율을 유지하면서 줄어드는 거 알고 있죠? 그래서 이 두 도형을 한 번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. 자,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글자를요. 둥근 컵의 외형에 맞게 둥글게 여기를 깎아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얘를요. 하나를 컨트롤 D 해서요. 복제를 합니다. 그리고 구멍 도형을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도형을요. Shift와 Alt키를 누른 상태로 살짝만 살짝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커진 게 보이죠? 자, 그 다음에 상자를 가져와서요. 상자가 글자와 컵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크게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높이도 올려주는데 여기 보이는 구멍 도형보다는 높게 하지 말고요. 컵보다는 높게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. 여기 컵을 크게 해서 만든 이 구멍 도형 그리고 Shift키를 누르고 여기 상자 도형 이 두 도형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룹을 만들게 되면요. 이 도형 제가 투명하게 한번 볼게요. 자, 보이시나요? 이렇게 도형이 생겼습니다. 그러면 이 빨간색 도형이요. 구멍 도형이 됩니다. 구멍 도형이 되면서 이 글자를 잘라줄 거예요.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를 모양을 이 글자와 홀 도형만 되게 선택하면 이 두 개가 선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룹 만들면 컵의 굴곡에 맞게 둥글게 깎인 모양이 됐습니다. 예쁘네요. 자, 그 다음에 컵의 안쪽을 파기 위해서요. 다시 컨트롤 D를 합니다. 그리고 역시나 시프트와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요. 이번엔 크기를요. 줄여주겠습니다. 안쪽을 작게 팔 거니까 구멍 도형을 만든 다음에요. 네, 안쪽을 조금 작게 파고 얘를 이렇게 위에 눈에 보이게 구멍을 뻥 뚫게 컵이 뚫려야 되잖아요. 네, 이렇게 자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그룹을 하지 말고요. 컵의 손잡이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한꺼번에 그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토러스를 가지고 와서 도형을 이동시켜서 자,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렬을 한번 이 컵과 토러스 손잡이를 정렬을 한번 할게요. 정렬할 때는 정렬 기준을 이 컵으로 잡고 그러면 토러스만 움직이니까 자,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위에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모양은 여러분 마음이니까 자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해서 그룹을 만들게 되면 안쪽이 파지면서 이게 그룹을 아까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이유는요. 그래야 여기 보이는 토러스가 같이 함께 잘려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. 그룹을 나중에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예쁜 미니컵을 만들게 됐습니다. 여러분의 컵은 어떻게 생겼나요? 자, 이 미니컵 같은 경우에도요. 3D 프린팅을 할 때는요. 이 솜잡이 부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서포트를 설정하고 출력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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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